아아... 김계정입니다. 밖에 지금 저 여기 아시아나 비행기가 보이는데 어... 왜 몰티저스 빡빡이 아저씨한테는 헬멧을 안 씌워주는거지? 빡빡이 차별이야 이거. 게임 불매운동가기 무슨 말인지. 아하! 빡빡이가 아니니까 1선에 당해보는 거라고. 제도. 가스가 오고 있다. 철수 지점으로 이동한다. 철수 지점 말고 영리 지점은 안 된다. 아... 이 스킬이 아름다운데? 살짝 저런 대규모 전투는 배틀그라운드에서 쌈딱을 맡고 있는 저한테 정말 어울린다고 할 수 있죠. 좋았어. 바로 훈련 들어갑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좋았어. 중무기. 중무기. 어디 있습니까? 중무기 해주세요. 넘어가면 되나? 열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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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. 아 마우스에 헤를 돌리면 되는구나. 열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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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우우우우우우우웅- 도미노 스킨을 받았어. 나 도미노보다는 피지아웃을 좋아하는 핀인데... 배틀 로아야 연습하기. 배틀 로아야 플레이하기. 바로 플레이하지. 상남자 스타일이니까. 뭐야? 핑이 잡혔다. 돈 위기랑. 가전팀인 건가? 와 낙하사 펴야되는구나? 어우 죽을뻔했네. 어디로 가야되지? 낙하사 자르기! 낙하사! 오 야 기본적으로 총을 주네. 대박인데? 우와. 롭! 아 여기가 롭이구나. 아 나 시작한 줄 알았네. 팀, 우리 팀이 지금. 어 뭐야 내 팀이. 제였나 이름이? 어세신으로 바뀌었네 이름이? 자. 따뚱. 왜 숨어? 자식. 쫄아버렸군. 삼각탄이요? C4요? 우아! 우와 이거 야 좋은데. 오케이 좋아 좋아. 이 정도면 캐리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? 팀이랑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. C 누르면 되나? Hi friend. 아하. Can you hear me? No? Knapsang. 오케이 렛츠고. We are one. 오케이? 아? 현대 분대장이래. 여기 갈 거야. 어 지도에 안 나오는데 근데? I'm here. 저기 있구나. 어떻게 내리지? 스페이스바. 야야야. 가사야야. 낙하잔 전개. 좋아. 야 애들 엄청 빨리 떨어지네? 좋아. 야 우리 팀 이거 어? 핑도 잘 알아듣고 좋습니다. 아 낙하잔 잘랐다가 다시 할 수 있네. 자 파생. 남자의 담력을 시험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. 아차. 좋아. 오케이. 하트. 좋았어. 오 여기 까면은? 아이템이 나오죠. 좋아. 오우 야 대박. 무슨 소리지 이거. 흠. 총알이 50발이나 되는데? 혜자인데? 왜 미사고 아니야? 느낌이 아주 좋아. 뭐야 뭐야 저 친구. 나 피워줘. 상당히 고인물 같죠 지금 우리 팀? 야 이게 템들이 다 아는 템들이 아니다 보니까. 이거 템 어떻게 보더라? 기억이 안 나네. 하핳. 유 왓츠. 으아악. 하핳. 수리. 수리탄을 던져버렸네? 아이 쏘리 쏘리 쏘리. 쏘리 쏘리. 쏘리 쏘리. 아이 협박을 막 하시네. 아 같이 가 무서워. 어떻게 타지? 어떻게 타 이거? 아 나 태워줘. 어떻게 타. 태워줘. 오. 와우. 이렇게 탄 거구나. 뭔가 보조석에 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은. 팀이 그렇게 친절한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. 와 미라가 운전 너무 허벅한 거 아니야? 이거 이거 안전벨트도 없는데. 야 재밌다 이 게임. 재미지다. 아 어지러운데 토할 것 같아. 잠깐만요. 아이 같이 가. 제가 자꾸 뭘 요청하는데? 아 총알 있다고? 야 이런. 아주 상냥한. 오케이. 저지탄. 오 이게 더 센 건가봐. 오 완전 섹시한데 팀? 또 무슨 탄을 자꾸 줘? 스피파이어야? 맘에 들어 팀원. 하트. 에시. 오케이. 나만 믿어 나만 믿어. 내가 백업 해줄게. 안 백업 유. 아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이거? 오케이. 아 이거 먹자는 건가 이 건물을? 좋아. 여기 동격탄. 사랑해요. 오케이. 잠깐잠깐. 너에게 내 마음을 좀 전해줘야겠어. 야. 하트. 에헤헤헤헤헤헤. 자 발견. 오케이. 도와주러 갈게 형님. 어디 어디 어디.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잉. 형님 핑 한 번만 다시. 이거 쏴줘야 돼? 우리 위치가 발각되는 게 아닐까 형님? 지금 할 수가 없는디유? 뭐야. 우리 팀 쓰러졌어. 이리와. 걱정 말라고. 대체 어떻게 맞은 거지 이게? 아 우리 한국인이었네? 아 여기 올라오려면 내가 저격총을 하나 주웠어야 됐네. 아니 지 혼자만 지금 저격총 쓰고 지금 넘어신. 하트. 음. 저기 가야되 형님. 망했어. 자기장 망했다니깐요? 뭐야. 어 뭐야. 어 뭐야. 아rev Lebanese. 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는건데. 뭔데. 뭔데. 뭐야 이게 이게 뭐야. 폐자 부활장같은것도 있어? 뭐야 뭐야 아 뭐야 어떻게 하는데 이거 뭔데 이겼어 형님 형님 저만 믿고있죠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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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튜토리얼을 하고 해야겠다 에어 으악 me 으아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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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